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28일 밤 7시입니다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 이슬람 스테이트의 약자입니다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를 표방한 IS의 설립자이기도 한 그리고 지도자인 아부 바클 알 바그다디가 어떻게 최후를 맞았느냐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발표를 하면 그냥 대략적인 이야기를 하고 끝내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마지막 최후를 묘사한 것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개처럼 죽었다, 비겁자로 죽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가 죽인 수많은 사람, 참혹하게 죽인 수많은 사람에 비교하면 마지막은 아주 치사하게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콘에 몰리니까 이 알 바그다디가 아이들 세 아이를 데리고 터널 속으로 도망을 가는데 군견이 뒤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에 막힌 터널 안에서 잡톡 테러용 조끼, 조끼에 폭탄을 장치하고 있다가 터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터널이 일부 무너지고 몸은 산산조각이 나고 더구나 아이들 셋, 아이들까지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흐느꼈다, 울부짖었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았을까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조금 토를 달았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장면을 그렇게 흐느꼈는 것까지 들을 정도로 생생하진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작전 상황을 백악관 상황실에서 지켜봤던 요인들과 앉아가지고 순간순간 지켜본 건 사실이죠 하여튼 마지막 모습이 아주 치사했다는 점에 아주 강조점을 두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발표 이후에 미국 국방장관이 인터뷰에 나오고 또 기자들이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가지고 이제 이 작전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6일 작전을 했을 때는 이라크에서 출발한 8대의 헬리콥터를 타고 약 제 생각으로는 대대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8대의 헬리콥터를 의무하기 위해서 공중에는 더 막강한 항공전력이 배치된 거죠 그래서 한 시간쯤 쭉 시리아 쪽으로 날아가가지고 정확하게 포착했던 근거지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접근할 때 기총 일종의 반공 화력이 동원돼가지고 헬리콥터를 향해서 총을 쏘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제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전에서 특이한 점은 투입된 수백 명의 미군 특수부대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를 포함해서 단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상당수의 IS 요원을 사살했고 그 다음에 알 바그다디의 부인이 처가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은 자폭은 안 했는데 저항을 하니까 사살했다 그리고 11명의 아이들은 안전지대로 귀신시켰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했느냐는데 이 알 바그다디가 2004년에 이라크에서 운영하던 이라크에서 미군이 운영하던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DNA 채취를 해놓았고 이번에 시신을 바로 현장에서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즉각 대조를 해가지고 본인이 확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근거지에 내렸을 때는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문에는 부비철앱이 설치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벽에 구멍을 냈답니다 벽에 구멍을 내고 들어가니까 이 알 바그다디가 아이들을 데리고 막 다른 터널 쪽으로 달아나고 개가 쫓아갔다 아주 긴박한 상황이 그림처럼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한 것은 사실은 쿠르드족이 북부지역 시리아 북부지역을 장악한 쿠르드족의 정보가 중요했다 이렇게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드족이 그때만 해도 IS를 타도하기 위해서 쿠르드족과 미군이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철군을 해버렸지만 협조하고 있을 때 몇 개월 동안 쿠르드족이 제공한 역시 현지 사정이 밝으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 계속 추적을 해서 결국은 잡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것은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선 이런 종류의 특공작전은 대통령이 직접 사인하지 않으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특공작전을 했을 때 제일 문제는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고 사상자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정치적 부담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대통령에 낙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트 대통령입니다 79년에 호메니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과격분자가 테란에 있는 미국 대상으로 들어가서 수십 명의 직원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을 1980년 봄에 합니다 봄에 하는데 이때 동원된 비행기가 사막에서 폭풍을 맞아가지고 부서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중도에 테란에 접근도 못하고 중도에 실패하고 맙니다 이게 카트 대통령의 인기를 매우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후보 공화당 레이건 후보에 지게 된 것입니다 그 뒤로는 미국은 특공작전은 완벽해야 한다 완벽해야 한다 거의 100%의 확신이 있을 때 들어가는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습니까 또 이런 작전을 할 때는 특히 중동은 관계 국가가 많아요 여러 나라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시리아는 여러 나라가 지금 국제전을 벌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특히 러시아에 감사한다고 한 것은 러시아에 푸틴이 공군을 보내서 아사드 정권을 업무하면서 사실은 반란군을 거의 지금 진압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 위로 헬리콥터가 들어가야 하니까 러시아의 협조를 받았다 그리고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터키로부터의 협조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관계국의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잡으러 간다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작전을 하니까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관계국이 이라크가 있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죠 터키가 있죠 그 다음에 크루드족이 있죠 이렇게 여러 협력을 받아야 이게 국제적인 특공작전은 협력을 받아야 성공을 하는데 이 세계에서 이 정도 규모의 국제적 특공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죠 미국 이스라엘 아마 다른 나라는 러시아까지도 과연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탄핵 사태로 몰렸다가 한숨을 돌렸지만 돌렸지만은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면 끝나느냐 알바그다디만 제거하면 끝나느냐 이스라는 이 조직은 일종의 종교집단이고 이념집단이기 때문에 또 후계자가 살아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교훈은 하나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주 지적을 했는데 역시 아무리 미국이라도 이런 작전을 단독으로 성공할 수 없다 현지에 도와주는 병력이 있어야 된다 바로 현지에 현지인은 누구냐 쿠르드족 같은 현지의 미군을 도와주는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미군이 빠졌다 미군을 빼버렸다 하는 데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리아에서 병력을 천명 주둔하던 그걸 뺀 트럼프가 다시 500명을 넣어가지고 시리아의 북쪽에 유전지대가 있습니다 유전지대를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이 유전이 다른 세력에 넘어갔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미국은 원래 중동에 개입할 때는 항상 석유자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유전지대 보호를 위해서 다시 500명을 또 이라크에서 투입을 했습니다 한쪽으로는 1000명을 빼고 또 한쪽으로는 500명을 집어넣고 이런 복잡한 과정에서 알바그다디라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이죠 2014년에 모수를 점령한 다음에 한 분 공개적으로 나와서 방송한 다음에는 지금까지 한 분도 인터뷰도 한 적도 없고 나온 적도 없는 그 일당을 정리를 한 것은 통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짓 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다는 것을 빈 라젠의 경우에도 보여주고 알바그다디도 보여줬는데 이 독재자가 죽을 때는 좀 용감하게 장렬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저분하게 죽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자는 약한 사람한테는 뽐내고 하지만 정작 지 목숨이 위험하게 되면 치사하게 논다 김정은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